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한국의, 한국의 역입니다. 진정 반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한국의, 한국의. This is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for 진정.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You can transfer for interest. Buenos días. 고맙습니다. 이번 보상역이 오늘 열차의 마지막까지, 방곡의역입니다. 저렇게 해서 직접 방해들어 가실 고객을 이번 역에서 확실하게 확실합니다. 직접해 열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бр일실 본상역이 방곡의역 의미 있는gram으로 옮으시고 여기 그가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올 점에서 사례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